있는 그대로 차상태는 A급이죠. 시세대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싸고 좋은 차. 그냥 가성비 대비 되게 좋죠. 이렇게 재원 살짝 띄워드릴게요. 기아 신형 스포트지 2.0 일은 트레디 모델이구요. 연식은 2018년식. 키로수 9만4천. 보시는 그대로 경위구요. 이게 보시면 시세대비 되게 저렴한 이유가 일단 옥션이 좀 빠지고 보시면 정말 시세대비 딱 보셔도 검색해보시고 2018, 천만원대 초반대 차량입니다. 관리상태는 키로수가 9만 대기 때문에 관리상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외관상태는 같이 보실텐데, 차 이정도 시세대비는 저렴하다, 이정도 가격이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없는데 거기 가서 같이 보실텐데요. 자 보시면 차상태 굉장히 좋아요. 후방카메라 하이패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딱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술이 없다고 항상 누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상 촬영해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겉과속, 타이어 상태는 세분한거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사진인데 신형, 신형이라 차가 더 이쁘죠. 측면에서 보셔도 차상태 이쁘다. 자 보시면 라이트, 보시고요. 타이어, 호일상태 있는 그대로 보셔도 문코 없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안쪽도 보시는 그대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보셔도 안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오르시고, 타이어, 비타이어도 전까지 지켜도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거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셔도 차상태, 관계, 피행도 잘 이렇게 있습니다. 네 두석 측면바지인데, 아 그저 신형인데 뭐 오늘 안됐습니다. 자 들어오시고, 타이어, 호일상태도 옆에 보시면 최상급, 호일. 자 보시면, 아, 들어오시면 다이자. 이렇게 보시면 측면쪽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타이어, 호일. 그대로만 보셔도, 굉장히 차상태.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뒷모습인데, 신형이라 그러네. 아, 조금 더 다이너믹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지 엠블럼 보시고요. 비엠블러. 자, 에코모드까지. 자 보시면, 에어스한 상태. 뭐 까지거나, 이래차 뭐 이런거 없으시고요. 자 보시면, 타이어 상태. 네. 벌레 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 트럼프는 진짜 예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짐은 안 실었다는게, 여기 짐을 싣으면, 여기 벗겨지겠죠. 근데, 없습니다. 차상태. 자, 뭐 홀딩이 되니까, 이제 차 벗겠죠. 안쪽까지도 이렇게 보셔도, 근데, 깨끗하게 잘 되어있죠. 이렇게 다 그러시고, 안쪽까지 이렇게 보셔도, 아,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관리 상태.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려도,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천장 상태. 이렇게 보시는데요. 아, 근데 깔끔해요. 자, 치아가 이렇게 전체적인, 오천 상태이고, 지금 깔끔하다는거.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94,377kg, 정확하게 보이십니다. 자, 펀드, 타이어, 아, 지금 이런게 짜지거나, 이런거, 정말, 굉장히 관리 상태 되게 잘 되어있구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 따위거나, 이런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되게 잘 되어있죠. 자, 12보팅. 자, 보시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아, 참, 요것도 보여줄게요. 에코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모드, 다 해놓으시구요. 자, 후방카메라 있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측면받은, 보시면, 측면받인데, 아, 괜찮아요. 자, 있는 그대로, 보셔도, 자, 또, 상태도, 인색이라, 안쪽까지도, 오천 상태. 자, 보시면, 예, 아, 저희, 카드시트 상태. 여러분, 깔끔합니다. 네, 보시면, 아, 예쁘죠. 안옆은 게 이상하죠. 아, 넉넉하나. 자, 보시면, 차 상태가, 아, 그리고, 손압경과, 또, 이렇게, 사주 상태. 깔끔하죠. 깔끔하죠. 깔끔하게 잘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정말, 차 상태가 깔끔합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뻐요. 안옆은 게 이상한거죠. 자, 그리고, 수납공간, 잘 되겠습니다. 자, 안쪽까지도, 여기 보시면, 깔끔합니다. 자, 가주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진짜 괜찮습니다. 안쪽까지도, 자, 이렇게, 두 개 있는거, 확인되셨구요. 자, 전반적인 시야도, 아, 이쪽도, 뭔가 모르겠는데, 파란 스티트 해제인데, 그러니까, 잘 되겠습니다. 시야가 좋습니다. 네, 보시면, 주석 뒤쪽인데요. 아, 윈도우, 어, 덕훈도까지, 보니까, 이렇게 잘 되어있어, 왼쪽까지, 아, 가주 상태. 또, 하셀도 있어요. 그리고, 네, 기다려면, 이렇게 보셔도, 채널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가 잘 되어있습니다. 아, 안내 스티도, 사용한 적 없으신데, 하신하게, 뒷모습, 이렇게 보셔도, 공간이 달라요. 네, 보시면, 이제, 어, 하이패스 있는거 확인 되시고, 어, 천정 상태가, 아, 오염도가 있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이런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완을, 딱딱딱, 떼어드리고, 있는 그대로, 차 상태는, A급이죠. 시세대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 후방 카메라, 화해패스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아, 뭐, 장점만 얘기 드려야 되나요? 아, 타이어 휠 상태 굉장히, 이제 뭐, 점도 있고, 다 있어서, 한 7, 8, 90% 남아있는 타이어. 자, 외관 상태는, 정말, 잠기 쌓아서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옵션 상태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 많이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가로, 저가로 판매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저가입니다. 새저가는 아니라도, 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관리하기도, 타마기도 한차, 은색 차량입니다. 뭐, 캐로스도 얼마 안됐고, 아니, 연식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키러스, 딱 보시면, 장거리, 이렇게, 하셨다는게, 뒤에 트렁크, 비닐음까지 보셔도, 그런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차, 컨디션, 다 옵션 상태, 뭐, 컨디션 상태, 차마다 옵션 상태, 다 다른데,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면, 전화를 딱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술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나면, 성능 점검표 요차에 대해서, 성능 점검표 다 올려드리니까, 보시고, 누수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1932의 중고차 김광균 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